시카고 교육청이 초등학교 5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피임기구인 콘덤을 무상 제공하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어릴 때부터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올바른 성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지만 10살, 12살 어린 초등학생들도 손쉽게 콘덤을 접하는 환경을 만드는 건 호기심만 오히려 자극할 수 있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교육구인 시카고 공립학교의 새로운 성교육, 성건강 지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관내 거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무상으로 콘덤이 비치됩니다. 시카고 산하 공립학교 약 630여 곳 가운데 10여 곳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콘덤이 공급되며 5학년, 즉 10살 이상의 학생이면 그 누구든 콘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시카고 보건당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초중학교에 각 250개씩, 고등학교에 1,000개씩의 콘덤을 지급할 예정인데요. 시카고 교육구는 학생들로부터 원치 않은 임시민이나 성평강형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 콘덤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피임도구가 필요하다고 여길 때 학생들이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배포된 콘덤은 학생들 누구나 손쉽게 가져갈 수 있으면서도 사생활 보장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일종의 예방책이며 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미입니다.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셉니다. 올바른 피임 방법 등 성교육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칫 어린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무책임한 성관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. 특히 논란의 핵심은 바로 10살에서 12살 사이 여린 학생들입니다. 바로 이들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인데요.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어떻게 교육청이 초등학교 5학년 10살같이 어린아이들에게 콘덤을 나눠줄 생각을 한 건지 기가 막히다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